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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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장. 알겠습니다. 건설로버 준비 완료. 무슨 예의죠? 뭐를 있어요? 안쪽은 이리인가요? 예. 건설로버 준비 완료. 헤이, 깜짝이야. 로즈아, 예, 대장님. 예, 건설로버 준비 완료. 대신 전 Solo군과 공격력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공격력이 좋았습니다. 경고력ion에 기본하는 방영화를 대시하지 않습니다. 침대의 무관없이 공격력을 추천드립니다. 공격력이 될 것입니다. 적은 동작을 찾아온 지지구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키면 해야죠. 방물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간월천이 곧 열릴 겁니다. 간월천이 열리면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이 척은 원래 대로 피워요. 군대는 공격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의 안쪽으로 피 OK론을 담아요. 끝까지 터뜨리를 impost습니다. 극농을 수록 마찬가지로 면으로 시켜주겠습니다. 사장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는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렬 여성이거든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악!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그래. 쟤들이 누구랬죠? 에잇! 깜짝이야! 반설룸은... 아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얍! 예! 반설룸은 동맹이 관련된다. 계속하세요. 시키면 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동맹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아,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딘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가자!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설룸은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내 최정임! 알겠습니다. 예, 알았다고요? 간월천이 곧 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 도망 지원 내줘집... 공군이 부족합니다. 로봇! 가슬러 정지 완료! 구속 건물 완성! 로봇 나가신다! 왜요? 재밌잖아요? 배시드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공랭이 공격받았습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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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두껍 배달간다! 내 로봇이 공격받았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알겠습니다! 전소로만 준비해봐요! 동맹이 공격받았습니다. 오늘의 다음 전소로만 준비해봐요! 동맹이 공격받았습니다. 동맹이 공격받았습니다. 반사로만 준비 완료!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 수많은 능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 쪽으로 가십시오! 제 소중한 로봇이 불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 파괴되면 우린 끝입니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가 양 마음에 안 드는걸.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표하표를 보내십시오. 반복이 부진합니다. 아니, 본 일이 있나요?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죠? 하하하하, 강홀촌! 이런 세상에! 놈들이 베시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보급보가 부족합니다. 반경 변속, 변경 대기. 알겠습니다. 발행. 브로우고랭 아홉은 리블룩. 최 dakika 2 diferencia의ust. 방금 말씀드렸던 방금을 원합니다. 더군다나가 막장 relacion 일류로 사용하기 drones.. 전해줬 cookies 다급..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알았네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상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적격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빈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크레드소, 공격제요. 파표를 주십시오. 어, 네, 두 분이요. 테이블소! 퇴라든지 제츠통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차량 저에게서 전기세가 돌아갔을 때가 오실 때가 오실 거예요. 로봇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 올 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보세요? 연결해달라고 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립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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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는 저의 대두리 성능에서 주행하십시오. 이제 다행히 내어로를 볼 수 있으며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도라인의 적을 맞게 하십시오. 이곳은 그냥, 이곳이 중심을 미치거나 당근을 만족합니다. 공격을 위치하는지 안전합니다. 꼭 이정도에서 공격을 가질 것 같viously요. 목표 달성. 아, 저기,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젤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우우, 테라진 모강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베이지르팀이 오늘은 아아주 친절하시군요. 어?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상편지라도 확 flow돼야겠습니다. 반영속, 폭격돼요! 내가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시나요? 간헐천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쇼! 폭격돼요! 반영속을 확보해 주십시오! 공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발교체 발열한 연구를 확보해 주십시오! 목돌로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운명이 된 것 같고 있습니다. 경력이 플러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효. 뭔 일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발효.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역대용, 알겠습니다. 발효. 여긴 공개는 블루베이 전자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agrar 요새 이런 점이 무게 있으며 쪽이 바랍니다. 이 방식으로 리더의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역대용, 모를들 가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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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로 조절했습니다. 파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ela에게 사는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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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입니다. 도움말이 적응하십시오! 도움말을 착용하십시오! 자세한 공격을 받지 마시고 자세한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족 구간 시스템을 위해 공격해 봅시다. 공격력을 포함하고 기장으로 시스템을 썼습니다. 공격력이 포함하고 기장되어 있습니다. 공격력을 VERY을 것입니다. 도무룡이 너무 좋겠습니다. 다른데 위치에 충격 올라가니깐 공격합니다. 볼 수 있는 기계가 견뎌 앞으로도 상탈을 제거했습니다. 돌기 위치에 전해집을 bout한 전산을 벗어나진 것이죠. 동의 사령관은 전해집에 선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공격을 받야될 알다니깐 모에게도 공격을 사용하십시오. 전시ranii의 방역이 대비길 거로 작고 소식은 시a라 하십시오. 내플리산 발 eventual입니다!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하하하하, 테라진의 비만이죠? 오우, 이 테라진을 보십시오. 아, 제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됩니다, 사령관님! 하하하하! 맙소사! 녀석들 아주 작정을 하고 생체 테라진을 추출하고 있군요. 하...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전투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전투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하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 끝이 모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저격이 불렀다했습니다. 종족대용, 좌표를 쏘기 위해 방향 전투이 능력되었습니다. 엑소사! 하... 알겠습니다. 사령관, 최대 송족을 쏘기 위해 좌표를 쏘기 위해 방향 전투투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령관, 도대체 대신에 장사는 제 지역이 있습니다. 모심의 장사는 제어 극 бор조입니다. 독립ают 역할을 억지로 보면, 총괄 종교에 정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도대체 제어 극복이 적혀있습니다. 아, 네 오하니, 도대체 제어 극복이 적혀있습니다. 아, 패스 사이 극복이 적혀있습니다. 사령관은 저격체로 변화하겠다고 합니다. 사령관은 저격원은 나한테,nahme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 로봇 떠납니다!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녀석들! 라디오! 특급 배달이 들어갈 거예요! 소중한 도로를 가방하시기 바랍니다. 적대적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 로봇의 문화가 업로드됩니다. 그러나 스킬이 저에게 고속됩니다. 다리가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이너로 다행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자의 도로를 가방할 것입니다. 저걸 나중에 대선으로 수습하길 정말 싫다고요! 알겠지? 저기요!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가 결골을 한에 대한 선공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이 좋겠군요! 심지어! 공격이 좋겠군요! 섹시하던 공격을 파트라운드에 도착하시고 있습니다! 중을 기기가 좋겠군요! 악력이ετε! 경두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전 대리안에 걸겠습니다. 항상 최고급 유리만 쓰거든요. 말씀하십시오, 사령군. 결성됐습니다. 자, 하나 둘 다 예빈해. 자, 하나 둘 다 예빈해. 말씀하십시오, 사령군. 동량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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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사령관은 가진도 그리기와 배건들이 보기yr도 쉬지 않았다. 그럼입니다. 저의 진력은 시작합니다. 저의 오프닝 기업들이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저의 prim군의 마음대로 oppureчи기 등을 스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구성들은 기업이 정리를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지위를 이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신분은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용도에 매우 유리한 div axis까지는 적에게만load도 были 진행되었습니다. 저의 진력은 로그코지에서 시립운동이 주는 방향입니다. 1번! 50비트! 2번! 2번! 3번! 3번! 1번! 3번! 4번! 좋았어!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아, 죄송합니다. 피에시노님. 본심이 아니었어요.